누구세요? 누구신데요? 어디서 오셨어요? 뭐하시는 분이세요? 무슨 일이세요? 네? 뭐라구요?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그냥 놓고 가주세요 그냥 가세요 아 좀 가시라구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죄송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안합니다 여기 아닙니다 저기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야 배달 왔다 야 택배 왔다 야 문 좀 열어둬 니가 받아봐 저것 좀 받아줘 계산 좀 해줘 택배 좀 받아도 배달 좀 받아줘 랩